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기능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20대의 젊은 뇌를 유지하며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나이보다 뇌가 더 빨리 늙어갈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뇌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첫 번째, 후각기능이 떨어진다. 남들 모두 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데 자신만 못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도 걸린 것이 아닌데 말이죠. 후각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꼭 코에만 이상이 있어야 냄새를 못 맞는 것이 아닙니다. 코는 세상으로 열린 뇌라는 말이 있듯이 뇌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치매의 조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두 번째, 음식맛을 잘 못 느낀다. 자신에게는 예전과 다름없는 맛인데 남들은 너무 짜다거나 달다고 한다면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미각기능이 떨어져 음식맛을 잘 못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뇌의 노화뿐만 아니라 아연과 비타민 A 결핍일 수도 있고 충동증이나 충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세 번째,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한 연구에서는 걷는 속도와 기억력 감퇴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단순히 관절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네 번째,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우울증이 뇌의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뇌는 나이가 늘면서 더 빨리 늙는다는 것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도 바뀐다고 합니다. 자주 우울감을 느낀다면 그만큼 우리 뇌에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더 밝고 명랑하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다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며 처리하는 신경세포인 유런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유런의 숫자가 점차 줄어듭니다. 뭐 유런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뇌의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뇌세포의 수가 줄어들면 금세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뇌를 회춘시키는 거죠. 뇌세포를 재생해서 뇌를 젊게 만들고 싶다면 술, 담배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숨이 차오르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안 쓰는 손을 자주 써버릇하듯이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되면 뇌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 뇌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 여섯 번째, 마지막. 균형 잡기가 어려워진다. 눈 감고 한 발로 얼마나 버티나 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균형과 평행 감각을 잡아주는 귓속 전정기관의 능력치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일어나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이하는 60대 이상의 나이라고 합니다. 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신의 나이보다 뇌가 더 빠르게 늙어가는 것 같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세포를 재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뇌가 젊어지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젊은 뇌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 연애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